지금까지 기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사랑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될 정도로 감동받고 감사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삼성 후배님들 제가 뼛속 깊은 곳까지 삼성우먼이잖아요 여러분들 경기장에서 보면 옛날에 저력이 안 나오는 걸 보면 마음이 정말 많이 아픕니다 우리 옛날 다시 그 명성을 찾기 위해서 조금 더 분발하는 삼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레인 12에 뽑히게 된 것도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고 또 이렇게 쟁쟁한 언니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추억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시즌 우리 후배 선수들 부상 없이 재밌고 또 활기찬 모습 보여주면서 여자 농구를 많은 팬분들이 보러 올 수 있게 그렇게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수들 화이팅 일단 그레인 12에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랜만에 언니들과 함께한 자리여서 더 기쁜 자리였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또 지금 후배 선수들이 언니들의 뒤를 이어서 열심히 해서 또 더 많은 훌륭한 선수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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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